기타기업은 연수곡 24번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입니다. 이 노래는 스윙 혹은 셔플이라고 불리우는 리듬이죠. 셔플은 8비트의 따 따 따 따 따 따 이 8비트인데 1 2 3 4 1 & 2 & 3 & 4 & 에서 1 2 3 4 에 해당하는 1 2 3 4 는 박자가 좀 길고 그 뒤에 있는 & 는 컨트롤 했을 때 1 & 2 & 는 박자가 짧고 그렇게 해서 이게 균등하지 않게 비균등으로 분할되어 있는 박자입니다. 그래서 쿵 쿵 따 따 쿵 쿵 따 따 이렇게 되죠. 이게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가 아니라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박자를 길게요. 3가지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첫번째 꺼는 앞에서는 따 따 따 해서 하나를 허스트롬을 치는 겁니다. 그래서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이렇게 되죠. 쿵 자가 쿵 자가 이런 패턴이니까 이 패턴으로 먼저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을 여쭈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사政erna. 아멘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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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